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10편 118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편 118편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와 현장을 살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틀과 새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이 옛틀과 새틀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결국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지지 않고 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증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팍팍 쳤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듭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과연 거짓의 고백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중심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과 중심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견고하게 뿌리내려진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자기 체질대로 그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이 예틀과 세틀 사이에서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개스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들어 있는 제아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나 시험 들어야지 나 불신앙해야지 나 상처받아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마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마음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매주일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즉 체질이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연약한 성인 아이 영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은 늘 육신 때문에 체질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으로 바로 넌스톱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어서 직행하면 3일,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가까운 가난한 땅을 왜 하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예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틀을 과감하게 깨트리라는 겁니다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들었던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그 예틀을 가지고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불신앙의 틀 잘못된 틀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 예틀을 자꾸 깨트리고 새틀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성취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본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예틀을 깨트리고 새틀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18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중요한 새로운 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새로운 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편 118편은 우리가 보통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 잔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는 뭐냐면 너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는 뭐냐면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잔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양의 노래 잔양의 시를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나 아니면 일상적인 아침 예배를 위해서 정해놓은 몇 가지의 10편에 붙인 이 시를 보고 우리가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잔양의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 시에는 얼마든지 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편 118편의 시는 지금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징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개인의 감사의 찬송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편 118편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나이다 또 7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또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한다 지금 10편 기자는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급박한 굉장한 위기 속에서 큰 적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10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살리는 새로운 틀은 한마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10편 118편의 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1인칭이라는 이 기법을 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가 아니고 다른 타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제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지금의 감사 현재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그때 감사하죠 오늘 10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 그 형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첫 시작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8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제사 문제 앞에서 때로는 심각한 질병과 경제 문제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중에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인가 뭔가 도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오늘 10편 기자는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문제와 어려움은 필수 과정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예틀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과감하게 깨트리고 뛰어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축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여러가지 많은 연약한 예틀과 예체질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했지만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신앙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져서 이 베드로가 결국 오순절에 성룡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완전한 전도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0편 오늘 118편 24절에 보시면 이 날은 여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최고의 현장은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장소를 영적 지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에 본격적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언약적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오늘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불에 맬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도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철저하게 장세기 3장의 이 사단과 지역권세로 말미암아서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현장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지역을 능히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4등전 16장 23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바울팀이 빌리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결국 빌리뽀 지역에 귀신들린 여정 그 여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정을 치유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고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지나다가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줬는데 그럼 오히려 상을 받고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가지고 저 깊은 감옥 속에 지금 던져 있습니다 이때 4등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제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고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간수를 멈추게 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까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수는 상부로부터 큰 문책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 간수와 그 집의 사람들은 루디아와 함께 빌리포 지교에서 본격적으로 빌리포 보구마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역사가 결국은 간수와 그 집안 전체를 그 빌리포 지역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천말씀운동 237나라 보구마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실천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언약 붙잡고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그곳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는 생명구원의 현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